청소년의 대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조치 청소년과 함께하는 과정 도청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과정 다이아베스티벌 자 우리 친구들 메타버스에서 만나요 다이아베스티벌에서 만날게요 갓니 랜니 다이아리 안녕하세요 갓니 랜니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다이아베스티벌을 하게 됐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다이아베스티벌이 펼쳐지는데요 그냥 온라인도 아니고 메타버스 그러는 맛나 메타버스 이프렌드에서 이번에 다이아베스티벌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프렌드에서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우리 다이아베스티벌 안 한 지가지만 얼마 정도 됐지? 몇 년 된 거 같아요 2년 정도 됐었어 그때 진짜 막 큰 무대에서 막 구독자분들 만나가지고 막 진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토크도 하고 되게 재밌었잖아 그치 특히 랜니 엄청 서운했었지 안 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해서 진짜 너무 좋아요 다이아베스티벌이 이번에 29일, 30일, 31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12월 30일 목요일에 오후 3시부터 3시 40분까지 40분 동안 진행해요 우와 그때 방학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부분 다 1월 넘어서 놔요 맞아 맞아 이프렌드의 캐릭터로 갓니린이가 어떻게 어떻게 꾸며질지 여러분들 되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가면 또 뭐 하나요? 막 놀고 각종 게임이 안 하잖아 또한 거 막 한 번 게임 종류는 피밀 쉿쉿쉿 이번에 같이 참여하시면 그냥 참여만 하라? 아니죠 뭐가 쏟아질까요? 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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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 그냥 막 쏟아져요 선물이 뭐가 될지 또 그것도 쉿 비밀입니다 제가 어마무시한 선물도 준비해 갈게요 땡동 땡동 이번에는 메타버스인 이프렌드에서 다이아베스티벌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만 캐릭터 꾸미면 재미없잖아요 리블리 여러분들도 자기 본인만의 캐릭터를 꾸며가지고 같이 참여해서 재밌게 놀아요 맞아요 이프렌드에 접속하셔서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이번 저희 이제 간일이니가 30일에 3시부터 3시 40분까지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간일이니 같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프렌드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간일이니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생방도 같이 듀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아 페스티벌에 저희랑 같이 놀아요 안녕 소기도 갈거야 뭐 롬을 왕 또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단네리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